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이 박원순이 사망함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었지만 그의 성추행 혐의가 다른 성범죄 사건의 판결 과정에서 이번에 언급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박원순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현직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보니까 박원순이 보냈던 문자 내용 등에 대해서 일부 좀 알 수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가 박원순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부 인정하는 그런 판단이 나와가지고 파장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민주당은 물론이고 그리고 과거의 조국 발언까지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었던 박원순 관련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현국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박원순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또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조국의 발언들입니다. 14일날 법원 측에서 박원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판단이 나온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 박원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을 알고 이 파고는 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상당 부분 알 수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의 전 직원 A씨의 재판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이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의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B씨 같은 경우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박원순 전 시장이 지금 사망을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었지만 박원순 측근하고 관련된 사건의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박원순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해당 재판에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을 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까지도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 B씨에게 속옷사진을 보내고 냄새를 맡고 싶다는 등, 몸매가 좋다는 등,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는 등 성관계를 알려주겠다는 이런 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고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게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이 굉장히 추잡스럽죠. 전체적인 사건 잠깐 정리하면 서울시장 비서실의 전 직원인 A씨의 재판에서 박원순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지금 일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부가 A씨에 대해서 당신이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해가지고 피해자 B씨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A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B씨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 원인을 전부 다 지금 박원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박원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이거 책임 전과하고 있다고 반박이라도 하겠지만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것이니까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지금 박원순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A씨의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문자의 실체가 밝혀지니까 2012년도 조국이 박원순 관련해가지고 남긴 트윗글이 다시 화제가 됐는데 과거의 조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당발 성추행 사건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서울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어떨 것 같냐라고 물으신다면 박원순의 서울시가 전국화된 것을 상상하십시오라고 썼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예언이었죠. 서울시는 물론이고 부산시도 현직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현직 부산시장에서 물러나가지고 사상 초유의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도 비슷한 추문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뭐 감옥에 가 있으며 그 외에도 민주당발 자잘한 여러가지 선과 관련된 무리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어가지고 정말로 조국이 예언한 대로 대한민국이 민주당 지권 후에 지 자체장들의 성추문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조국은 과거에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등을 구애 또는 연애라고 정당화하거나 술탓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은 처벌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적인 행동은 상대에 대한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며 또한 조국은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고 2차 가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라고 일침을 가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박원순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그 내용이 지금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 또다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과거의 조국이 한 말에 대해서 현재의 조국이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떠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도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박원순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당시에 민주당의 범행 관련해가지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 호소인인지 뭔지 아는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질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박원순의 피소 사실을 알려준 것이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인 것으로 현재 알려진 상황이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절대로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입장이라든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지금 단 하나밖에 없죠. 4월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궐선거가 3개월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인 걸 인정을 하면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서울시장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면서 자기네들 당원 당규까지도 바꿔가면서 이번에 무리해가지고 후보를 출마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욕을 들어쳐 먹어가면서 후보를 내는 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또다시 여론은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니들 후보 철회해라 하는 이런 여론은 휩싸이고 정치권 역시도 비슷한 공세가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지금 이게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집권 세력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고 지금 법원이라는 국가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박원순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들이 보여준 그 태도에 비춰보았을 때 사과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데도 이를 쌩까고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과거 민주당의 박범계는 박원순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박원순은 너무나 맑은 분이셔가지고 세상을 하직한 것이다라는 등 이해찬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기자들을 향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쌍료까지 섞어가면서 승지를 냈었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을 보면 자기들이 지금 주장했던 것과는 상당히 지금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본인들의 판단이 틀렸다면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게 혹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